자,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여러분이 어렵게 어렵게 첫 번째 결제를 하셨어요. 자,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결제할 때 물건 선택만 하면 한 3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가 어려운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쉬우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 택배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사실 결제해놓고 나면 되게 설레어요. 이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에 물건이 잘 결제됐는지 확인하고 또 택배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위쪽에 보시면 마이옥션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놔보세요. 그리고 주문 배송 조회라고 하는 부분에 다시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바뀝니다. 그리고 주문 내역 조회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제주감귤, 아이폰 3GS 전용 액정 필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제주감귤이 제가 방금 결제해서 결제 완료가 됐고요. 이 아이폰 3GS라고 하는 건 제가 예전에 결제했던, 예전에 구매했던 그런 물품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결제 완료라고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결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거고요. 만약에 이걸 결제했다가 결제를 취소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주문 취소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이 옥션이라는 서비스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주문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주문 수정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옥션이 제시하는 방식대로 내용을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이 제품이 어디까지 배송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결제 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판매자가 저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예요. 뭐, 결제하자마자 바로 배송할 수는 없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배송이 완료된 상태예요. 배송 완료된 거는 이미 저의 집에 도착해서 제가 사인까지 했다는 얘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배송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해보면 아직 배송 상태가 배송 완료가 아니라 배송 중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걸 클릭하면 현재 나의 물건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젠 택배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물건이 현재 로젠 택배의 물류센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옥션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옥션은 그냥 샘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옥션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쇼핑몰들이 다 이런 방식을 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션에 대한 사용법을 알게 되면 다른 쇼핑몰에 대한 사용법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번 시간 잘 따라 하시면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